음악 빠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선 아 여러분들 파이팅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의 집은 집을 짓다가 만 아니니까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이 완성되지 않은 집은 집을 짓다가 아예 포기하고 만 완성되지 않은 집이 있대요 자 이 두 집은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아 집을 짓는 과정의 그 집은요 설레이며 왜 이제 끝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게 너무 재밌어 그런데 집을 짓다가 만 완성되지 않은 집은요 흉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한국사 완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네 흉물이 집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끝을 보셔야죠 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설레임 왕강을 위한 그 설레임으로 집을 짓고 있는 집 짐을 짓고 있는 집 네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 흉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함께 끝까지 갑시다 자 이제 고려의 외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고려라는 나라 고려 500년의 나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려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외침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 속에서도 깃발을 꺾지 않고 고려라는 왕조를 유지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많이 힘들었겠다 아 진짜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5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시기를 겪어내셨던 그런 분들 마음 많이 아프지만 참 대단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침의 역사 우리 이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외침이 많았던 시기는 유일한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려라는 깃발을 세웠던 고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나라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요와의 관계 속 이게 거란이 세운 나라예요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10세기 그다음에 11세기 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금관은요 12세기 요거는 이제 12세기 그리고 원나라와는 13세기 13세기 그리고 이제 또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외국 아 진짜 요건 또 이제 14세기 끊임없이 정말 외침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세기 11세기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쳐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거란 이 거란이 쳐들어왔던 1차 침입이에요 1차 이 1차 침입 때 활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희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서희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이 거란의 그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게 바로 소손령 소손령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은 저 신라 계승한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구려 땅 그거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금 막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래 그럼 할지라 그래요 할지론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땅을 그냥 좀 떼어주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서희란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그대로 내줄 수가 있단 말이냐 만약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우리 뒤에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정말 이게 굉장히 감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서희란 분은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서희가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평가 될 건데 내가 한번 그럼 직접 가서 거란 한번 만나보겠다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해서 소손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손령을 대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낀 거예요 어? 얘들 봐라 얘들은 지금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닌데 어? 뭐지? 원하는 게 뭐지? 당시 이 거란은요 지금 이 중국 송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송과 고려가 친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고려를 자 송을 쳐들어갔을 때 후방이 비잖아 근데 만약에 송과 친한 고려가 이 거란의 후방을 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과의 관계를 좀 빨리 끊어놓고 싶은 마음이 이 거란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간파한 거야 이게 본질이구나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송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게 본질이구나 라고 해서 이 서희는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송과의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지금 너희들 거란 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 강동 6주 이 지역이 여진족이 지금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위험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지역을 내놓으면 너희들 나라와 통계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란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빨리 지금 지금 고려와 송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제일 1순위잖아 근데 그런 제안을 한 거야 어 오겠대 거란에 와서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가져가 라고 해서 얻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강동 6주 지역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들 전쟁하자고 왔던 사람들한테 싸우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땅을 얻어낸 이건 정말 희대의 사건이야 야 정말 외교란 이런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세치혀로 정말 이 세치혀로 이 엄청난 땅을 확보한 서희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외교관 되시려는 분들은요 이 서희의 외교를 정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게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란은 그럼 손해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란은 정말 그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거란이 강동 6주를 떼어주는 거 정말 일부거든요 그 일부를 주고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고 송을 마음껏 공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강동 6주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코 거란도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면서 만족하면서 타협점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을 확보하는 게 이게 외교의 아트거든요 이걸 지금 서희가 해낸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야하 이게 지금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게 고려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잘 안 지켜 약속을 잘 안 지켜 거란하고 친하게 친하게 됐으면 친하게 됐는데 별로 그런 걸 안 해요 결국은 또 쳐들어 오게 됩니다 2차 침입이 있어요 2차 침입 2차 침입은 이제 양규라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좀 맞게 되는데 네 그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침입 이제 계속해서 고려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3차 때 또 쳐들어와요 3차 침입 때 자 이 3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강감찬이다 라는 인물이에요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이 3차 침입 때는 정말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웁니다 우리 안목이 고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귀주대첩이다 귀주대첩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낙성대라는 곳입니다 낙성대 낙성대 뭐냐면 별이 떨어진 곳이에요 별이 떨어졌고 그 별이 바로 강감찬이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대와 강감찬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 예 거란이 세운 이 요 이 요와의 어떤 그런 항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끝끝내 고려가 막아냈다 이러면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어떤 이 삼국의 균형을 잡아냈던 모습들이 바로 있었다 참 대단하다 외교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군사력 힘도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고려의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